아 이 면소지에 나와서 바다 풍경 좀 보는 중이에요 아이고 바다에 나와서 방파제 좀 걸어 볼 거에요 방파제 이 하늘에 뭉개구름도 있고 봐요 저쪽 건너가면 해남이 나오죠 건강해선 완도 방파제 저쪽까지 걸어가 볼게요 차 좀 대놓고 이렇게 방파제를 좀 걷는 거에요 아이고 완도에 왔어 옛날에 여기서 큰 고기 잡는 사람 많았었잖아 첫 번째 아 하늘 좀 봐요 여기 완도 대교가 보이네요 저거 건너가면 진짜 완도 대교가 나오죠 다리를 두고 아 바다 냄새 향기가 향기가 대단하네 바다 향기가 아 갈매기 봐요 아 갈매기가 떼거리로 있네 갈매기가 떼거리로 있는데 보이나 몰라 갈매기들이 다 다 이게 단파제 위에 올라 앉아서 시네요 고기 뼈 오면 이제 갈매기들 보여요 여기 있다가 날아가면 그것도 장막일 거야 이거 이거 아주 하늘도 멋있고 여기 이 애들이 많이 있어요 갈매기가 갈매기가 이렇게 바닥 감성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요 갈매기들이 보인 건 몰라 아유 아유 날라가네 아유 날라가네 아유 날라가네 아 갈매기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갈매기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여기 와요 아유 하나씩은 돌씩 날라가네 아 갈매기들이 날아다녀요 아이고 다 날아가네 아 다 날아가버렸어요 여기 두 마리 있네 얘는 겁이 없는 놈이네 아 이럼도 날아가요 어 앉아있다가 확 날라 아 갈매기들이 다 날아가고 없네 일단 날아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보죠 아 저기 또 저기도 있다 장관이 있다 응 아 구름도 멋있고 배도 멋있고요 아 장관이 아 아 저 저 전선 위에도 갈매기 갔네 아이고 아이고 아 배가 좀 응 응 갈매기들 좀 봐 갈매기들이 날아가다 바다에서 그렇게 막 응 응 응 봐 여기는 배가 자동차처럼 위에 상룩해 있어요 난 맨 처음에는 참 그게 우습더라구요 서울에서 주차한 것처럼 배들이 그냥 땅에 와서 주차해 있는 거예요 돌핀 응 응 여기 소심이 깊어서 여기는 이제 바다 완도 대교가 보이네요 여기서 두 번째 대교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통과 다음 응 날 봐요 아 엉망이야 엉망 아니야 뭐 별다른 뭐 있나 우리가 엉망은 아니죠 응 응 응 응 배 만들어서 있네 응 정말 엉망은 아니죠 응 응 응 응 응 우리 딸 화장도 안 해도 괜찮아요 화장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응 응 응 와 저 차 간다 배 끝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거 배 밑에 배 배가 주차 있어요 저쪽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응 응 응 그거 잡으려다가 둘 다 다 죽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응 여기까지가 그니까 응 지금 실업을 이게 그거구나 응 아 여기는 깊어 응 여기는 진짜 깊어 배가 들어오니까 깊어요 이제 가자 이거 이맘만 해도 괜찮네 응 롱을 찍을 거야 라이브를 찍을 거야 그래나 지금부터 라이브 다시 돌려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돌려 응 여기 눈이 안 보여서 꺼 꺼야지 나도